다음 가수 나오세요. 다음 가수는 22호 가수님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이 방송. 뭔가 우리는 선물을 받은 거야, 진짜. 그러게. 나는 지금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 궁금하다. 나는 아프고 화났던 가수다. 아프고 화났던 가수다. 아프고 화났다. 뭔가 사연이 있으신가? 아니, 뭐가 그렇게 아프고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제가 한 9년 정도 발성 장애를 알았었어요. 어머. 9년이나. 세음절을 연결해서 부르지도 못할 정도였고 목을 누가 조이는 것 같은 그런 감각으로 노래를 불렀어야 했었거든요. 오늘 부를 노래가 사실 굉장히 많이 불러서 어렵지 않게 불렀던 곡이었는데 이 발성 문제 때문에 가장 어렵고 공포인 그런 곡이 됐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이제 지나오면서 제 마음이 진짜 노래 때문에 이 곡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또 제 자신한테 화도 나고 그런 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제가 음악을 다 전공을 하고 이 길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바라보고 왔는데 갑자기 그 발성 장애를 겪으면서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하루하루가 깜깜한 터널 같은 기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 노래로 무대에 선다는 생각은 그냥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긴장하셨어. 울 것 같은데? 자꾸 눈물이 나오나 봐. 그러니까요. 저런 거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오랜만에 보더라. 맛있다. 왜 이렇게 아무 말이 없니. 나 이거 노래방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노래방에서도 하는 일인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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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하우 waar 하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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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하우 아우 아우, 하우 하우 왜 이렇게 아무 말이 없니 괜찮은 거니 네 눈을 보편 다 알 수 있는 난 마음이 아파 걱정이 되잖아 그 사람 때문에 전처럼 자주 보지 못해서 내가 더 그 사람 미웠어 말을 해봐 울지 말고 너 이렇게 아파하지 말아줘 늘 뒤에서 널 맴두는 이런 나도 이제는 속상해지잖아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너를 보는 게 아프고 화나고 미안해 말을 해봐 말을 해봐 울지 말고 어서 내게 말해봐 늘 뒤에서 널 맴두는 이런 나도 이제는 22호 가수님 최종 세계의 어게인을 획득하시면서 아쉽게도 저희와 다음 라운드를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22호 가수님께서 불렀던 노래는 아프고 화나고 미안해 라는 곡이었습니다 아 가수 이름 지금 22호 가수님 노래하시는 걸 들었더니 아직도 조금 그 길을 못 찾으신 것 같고 아직도 좀 막혀있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성대 낭종이 생겨가지고 큰 수술을 한 번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한 공포가 사실은 아직도 저도 조금 있거든요 마이크를 딱 잡았을 때 내가 목소리가 안 나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는 정말 용기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모자란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용기를 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약간 음이탈이 좀 나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되게 감동했거든요 아 이겨내시는 중이고 거의 다 이겨내셨구나 아 저것까지 지금 도달하셨구나 저는 진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약간 공포심을 알기가 좀 힘드니까 그럼요 저는 하나의 드라마를 봤어요 중간중간 불안한 구석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산을 하나하나 올라가는 22호님의 모습을 정사까지 가서 얼마나 잘 내려오느냐의 과정처럼 봤어요 그래서 본인의 음색에 맞게 노래를 잘 끝마치고 본인의 절실함을 충분히 담았기 때문에 전 너무 잘 해내신 것 같아요 해냈어요 또 많은 감동을 주셨지만 세계의 어게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작별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가수 하은입니다 하은! 22호 가수님은 가수 하은 씨였습니다 제가 그때 2시의 데이트라는 라디오 하고 있었는데 꽤 자주 선곡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이날에 유명했어 하은 하니까 DJ 입에서 많이 거론이 됐던 하은의 노래입니다 아프고 화나고 미안해 이런 식으로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입에 붙는 거예요, 이제는 반갑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도전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음악을 열심히 해 나가는 또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